혹시 네가 오늘 온다는 전학생이야? 근데 왜 밖에 있어? 들어와. 안녕. 반정이야. 잠시만. 됐다. 힘내. 무슨 일이야? 아, 전학생? 난 대학교 음악 선생님이야. 혹시 피하실 줄 알아? 오, 전학생. 꽤 하는데? 그래. 그래, 앞으로 자주자주 보자. 전학생. 어? 너가 오늘 전학 온 친구구나? 반가워. 내가 너를. 나. 태. 주.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됐다.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오.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사고 넘치니까.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전학생도 반가웠어. 자, 다음 시간에 보자. 괜찮아? 조심해야지. 일어날 순 있어? 어쩌다 다친 거야? 다치면 안 되지. 아, 난 양호 선생님이니까 이따가 너 아프면 양호실로 와. 아프면 꼭 와라. 아프면 문제 풀라고 시간 줬더니 전학 첫날부터 주는 거야? 이거 읽어볼까? 잘 모르겠어? 뭐가 죄송해. 만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가 점심 4시에 온다면 그러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.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. 나 알겠어? 그럼 다음 문제는 스스로 풀어 보는 거다. 이제 나의 토네. 나의 토네. 다음 문제는 스스로 풀어 보는 거다. 네, 나의 토네. 이 토네. 우리의 토네는 우리의 토네 아, 전학생? 들어와요. 신청서는 작성했어? 고마워. 우리 앞으로 자주 봅시다. 잠깐만! 우리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후배님이 내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? 잠깐만. 거기 학생, 공 좀 쉬어 줄래? 아, 나 2학기 체육선생님이야. 왜 그래 무슨 일 있어? 그래서 진룩한 거야? 그럼 내일 아침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할래? 약속? 얼른. 약속한 거다. 어, 둥쳤다. 나 이제 갈게. 전학생, 다음에 또 보자. 또 보자. 감사합니다.